오빠 나도 예전 같진 않습니다. 사이감을 봐주시오 허락 받는 거예요 아유 무시해 어머 나빠서 자기 여자친구 오빠 진짜 좋아지 오빠 바르기죠 오빠는 얼굴도 예쁘고 체형도 마르고 인기도 많고 그러니까 항상 유치원 때부터 제 롤모델 대상이었는데 오빠랑 좀 예전처럼 지내고 싶기도 한데 오빠가 막 핸드폰만 하니까 예전엔 오빠이자 친구고 마치 수호천사 같았는데요 오빠 졸종자 전에 남자애랑 싸웠었거든요 근데 오빠가 남자애를 외쳐주고 제 펜 들어줬어요 너무 기뻤어요 이거 같아 그때 막 눈물이 학교에서 눈물이 졸조나오더라고요 더 이상 수호천사가 되줄 수 없어 아니 글쎄요 요즘은 그냥 더 귀찮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점심에 대해서는 어떤게 추억이 있는지 제가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저희가 배달에 대한 배달에 대한 배달